오늘의 주제는 우리 동네도 올세권이다 올리브영역 신설 피트 소공동이 아니라 명동으로 자 이거 살다 살다가 올리브영역을 보는 날이 와버렸네요 어렸을 때 뭐 그런 장난으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회수권 들고 다닐 때 아 회수권은 버스였구나 그 전기권 노란색 노란색이었나 뭔가 그 띠 저는 사람한테 그거 사던 시절에 지하철 타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 그런 장난으로 쳤거든요 친구랑 이 역 이름을 내 이름 들어가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자 올리브영역이 생겨버렸네요 올리브영역이 성수역에 생긴답니다 이거 저번에 아 보일러룸 보일러룸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 공연이 벌어지려고 하다가 압사사고 당한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어 성수동 성수동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아니 가면은 못 가겠어요 아니 성수동 너무 재밌잖아요 왜 재밌냐면은 저는 그 팝스토어가 예를 들어서 빙그래나 오뚜기나 이런 식품회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거든요 신제품을 거기서 시식을 시켜주고 이벤트도 많이 해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가면은 연령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있잖아요 괜히 눈치 보이는 거 있죠 카페에도 전부 다 10대 후반에서 20대만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성수동을 좋아하지만 꺼려지게 되는데 네 어쨌든 언론으로는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룸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때 소방에서 출동을 하고 이게 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함부로 해줬나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성수동이 핫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수동이 핫한 이렇게 핫할지 몰랐죠 성수역을 만들 때 성수동이 이렇게 핫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수동이 옛날에 지금 막 무슨 시멘트 공장 이런 거 아직도 남아있고 그 공장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공장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터를 그대로 빵집으로 개조를 하거나 이런 거 해서 처음에 핫플레이스로 많이 떴거든요 옛날에 제빵 공장이나 재분 공장을 그 남은 거를 그대로 인테리어를 살려가지고 빵집이나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스타 감성세치 시키려고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자동차 무슨 자동차 공장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철물 공장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낙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성수역은 붐비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수역이 출구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뜨다 보니까 온갖 파워스토어의 성지잖아요 모든 기업이 거기 가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입소문 효과를 내는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역이 너무 붐비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출구를 만드는 공사를 한다고 언론에 나왔죠 지금 이 정도로 성수역이 뜨겁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명병기 유상 판매라고 한국교통공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국교통공사도 왜 이직까지 하느냐 옛날에 이런 거 얘기 많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에 어떻게 함부로 기업명을 넣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또 얘기가 바뀌었죠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60세 이상이냐 65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그 무임승차 논란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아닌데 그 제도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너무 낮다 이거죠 톰 크루즈 형님이 물론 그 배우긴 하지만 파리올림픽 저 위에서 줄 타고 뛰어내리시던데 그분이 예순이시거든요 톰 크루즈 형님이 물론 단순히 일반인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톰 크루즈 형님도 우리나라에 오면 지하철 저기 무상승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지하철이 돈이 없어요 적자예요 적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명병기 이걸 공모로 하는데 영명병기가 뭐냐면 아예 그냥 올리브영역이 생겼네요 제가 자극적으로 이거 가지고 자극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기자님들은 더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타이틀 올리브영역이 정말 생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성수역이 있죠 거기에 영명병기라고 옆에 쓰는 거예요 옆에 쓸 수 있다 가로찌고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죠 이런 게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다 돈 때문이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했는데 전자입찰 옴비드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3년 3년의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성수역을 올리브영이 따갔죠 제가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대상역이 1호선의 종강역하고 2호선의 신림강남 성수 이거 2호선 라인이 대박인데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 젊은이들이 완전 몰리는 곳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강북의 신림가 강남의 강남역 여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신림역에 여기서 조금 싼 서울에서 그나마 여기 강남보다 싼 데 잡은 다음에 강남역과 신림역이 2호선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친구 만나고 강북 친구 만나고 여기서 강남 친구 만나고 요즘에는 성수역이 떴고 5호선이 여의나루 답심력이 있었고 7호선 상봉 상봉이 있었습니다 상봉 CS7F 스타면 옛날에 있던 그곳이죠 그다음에 사당역 2, 4호선 환승역이랑 삼각지 4, 6호선 환승역 노원 4, 7호선 환승역 이게 나왔어요 총 10개가 나왔습니다 총 10개가 나와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누가 입찰을 가져갔을까요? 이거 뭐 나왔던 거죠? 자우림 씨 남편 나왔는데 자우림 씨 남편은 페이닥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기자분들이 엮어서 썼죠 마치 이게 김영규 씨가 운영하는 치과처럼 여기 다니는데 페이닥터예요 봉급닥터 이거 상관없고 어쨌든 하루 플랜트 치과 의원이 11억을 써내가지고 강남역을 따갔습니다 이제 강남역 가로치고 하루 플랜트 치과원 역이 이게 들어가요 홍보 효과는 톡톡하겠죠 성수역 성수역을 CJ 올리브영이 10억 주고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나루역이 유진투자연권 이거 증권사 딱 여의도 맞게 가져갔어요 유진투자연권이 여의나루역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죠 나머지 역은 유찰되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안 써냈어요 그래서 돈을 써낼 만한 회사들이 됐는데 하루 플랜트 치과 의원은 제일 많이 써놨고요 나머지가 이 두 개가 같다 딱 맞죠 성수역은 CJ 올리브영이 가져갈 만한 스타일이고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연권이 가져갈 만한 스타일이고 강남역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성형외과 안과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다 각각에 맞게 가져갔습니다 이런 기회가 열렸으니까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일 많은 금액을 써내서 됐다 이제 이 CJ 올리브영 볼까요 성수역을 왜 가져갔을까 도대체 성수역에 큰 파워스토들 많은데 디올 성수 젊은 여성분들 요즘에도 계속 가죠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많이 갔잖아요 가서 여기 체험하고 안에 가서 카페에서 사진 엄청 올리고 디올 성수가 약간 랜드마켓식이 됐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이런 랜드마크가 뭔가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플랫폼으로 쓰이는 게 성수동의 어떤 요 디올이 대표적인 그 존재가 됐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성수동의 변화가 있죠 자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잖아요 그걸로 처음에 시작했던 고등학생이 만든 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엔젤 기업이에요 무신사 이거 젊은 사람들은 다 무신사만 무신사에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온 매장이 안 되죠 다 무신사에서 사는데 무신사 아니면 지그재그재 사잖아요 요즘 젊은 10대 청소년들은 무신사 본사가 성수동으로 갔습니다 어디서요? 압구정동에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성수동으로 한 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이 꿈꾸고 있는 거 왜 성수역에 10억을 주고 올리브영 역을 따갔을까 영명병기를 괜히 성수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맞는데 여기 성수역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CJ의 올리브영을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1층부터 5층을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건물에 옆에 보면 무신사 스튜디오도 있고요 성수역도 바로 있고요 여기 어니언도 있죠 성수연방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먹거리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길 들어가 볼게요 디올성수 아까 여기 있죠 디올성수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있습니다 그 중앙에 딱 있는데 여기에서 1층부터 5층을 통으로 가져갈 겁니다 지금 올리브영 지금 이게 오피스 건물인데 1층부터 5층을 통으로 가져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없던 규모의 올리브영 만들 거예요 지금 1층부터 5층을 완전히 그냥 싹 다 올리브영으로 깔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 건물의 중심을 아까 봤듯이 디올성수와 성수역과 어니언과 다 모여있는 딱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성수동을 지금 앞으로 올리브영을 알리는 플랫폼 동네로 아예 삼아버리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그 연장성상에서 성수역 영명병기까지 10억 원 주고 따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이게 올리브영 명동점입니다 근데 올리브영 명동점은 올리브영이 표준 매장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표준적인 매장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특화 매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동타운점은 글로벌 특화 매장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외국인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곳입니다 한국인은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기가 방한 외국인의 성지고 여기에 전부 다 인스타니 틱톡이나 유튜브니 갔다 와서 나 서울에 올리브영 갔다 왔다 해서 명동타운점을 다 올립니다 지금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관광적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600만 명인데 이 기간에 올리브영을 간 외국인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 한국에 왔는데 400만 명이 올리브영을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실 안타까운 다큐멘터리도 나오긴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매장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의 안타까운 눈물에 대해서 다른 다큐가 지금 방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제품도 다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는데 여기는 샘플을 두세 개를 붙여서 팔아줘요 근데 가격이 더 싸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매장에는 그 제품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울분이 터지는 건데 올리브영이 워낙에 지금 외국인들한테 먹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아모레퍼시픽 제품도 여기서 파는 게 훨씬 더 잘 팔려버리니 지금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점주들을 다 내몰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한 건데 아모레퍼시픽 챙기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올리브영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명동타운점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뭐를 운영하냐면 아예 셔틀버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광고인데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 다 배치했네요 이게 올령 익스프레스 올령 익스프레스라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거를 태워가지고 바로 명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그리고 올령 익스프레스로 이거 다 깔려 있잖아요 그냥 버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매달 여기 안에서 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 달의 제품을 이 안에서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 1월 31일까지 일단 6개월 동안 외국인 대상으로 인천공항부터 명동까지 1, 3회를 편도로 운영하는 전용 버스입니다 명동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가셔야 되고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이렇게 모셔다 줍니다 왜냐하면 명동타운점이 워낙에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낙에 지금 올리브영이 아까 전에 성수동에 1층, 5층짜리 다 쓰고 그것도 확장하고 명동타운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 물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용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안성센터인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올리브영 글로벌물 역직구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힐포, 웨이크메이크 이게 자체 브랜드예요 올리브영도 아까 말했듯이 아모르퍼시픽, LG생활관광, 코스메스 거 다 파는데 이제 자체 PV브랜드를 여기서 키우려고 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키호테나 이런 데는 동키호테나 PV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더 마진이 많이 남죠 바이오일보랑 웨이크메이크가 이게 자체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자체 브랜드랑 올리브영 글로벌물 이거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이 부분을 안성센터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수도권 3곳에 흩어져 있던 기능이 있는 통합 허브를 여기 안성센터에다가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센터를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올리브영이 주력으로 삼는 부분의 물류를 여기서 지금 다 여기서 기점으로 뻗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가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혈관으로 다 뻗어져 나가는 거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올리브영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늘었느냐 봅시다 올리브영이 지금 계속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연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곧 상장을 할 겁니다 2019년에 매출액 그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나와있나요 2024년 예상치까지 나와있죠 지금 이게 단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점 빼고 10억, 100억, 1000억 조네요 지금 1조, 2024년 예상이 5조죠 2023년에 3조 8천억인데 이 3조 8천억 원이 2019년 대비하면 2배가량 딱 2배네요 그렇죠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예상치는 5조가 넘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12%대로 진입을 했고요 한 자릿수에다가 두 자릿수가 됐죠 이번에 14.5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분명히 판매 관리비가 많이 쓰였을 때인데 지금 그거를 이겨낼 정도로 입성원이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순이익률도 조금 있으면 10%대에 도달되거든요 지금 CJ올리브영의 실적이 2019년부터 단 한해도 역성장한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덩치가 커지면서 마진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환상적인 거죠 덩치가 커지면서 덩치를 키우는데 사실은 마케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영업이익이 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아주 최상의 지금 재무제표고요 CJ올리브영 결국에는 CJ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자유에서거든요 결국에 상장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나왔는데 요즘에 선물로 외국인들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의 기프트 카드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물로 드리려고 휴일을 앞두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 라이브 배럴이라고 써있죠 올리브영의 연두색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요즘에 다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한준 매듭이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무슨 말만 걸면 너 뭐해? 너 어디가? 뭐 하면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 뉴진스의 하이뽀이요 뉴진스의 하이뽀이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앞에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광고 문구를 쓰는 거거든요 뒤에 조금만 변경했습니다 어디가? 올리브영? 뭐해? 올리브영? 너 이름 뭐야? 올리브영?